안녕하세요 강혜연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직분의 특성 중 직분의 고유성을 생각해 볼 건데요 직분의 고유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직분이 갖는 고유한 직무가 있음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집사의 직무 이렇게 각 직분에 속한 고유한 직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유한 사역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직분의 고유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직분은 이렇게 고유성을 갖기 때문에 한 직분은 다른 직분을 함부로 지배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한 직분이 다른 직분을 지배해 버리면 고유성이 깨져버리고요 또 고유성이 깨지면 동등성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등성이 깨지면 결국 직분은 수직관계 즉 계급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다시 천주교식의 직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직분의 고유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의 동등성과 짝을 이루는 이런 직분의 고유성 이걸 강조한 교회 문서가 1571년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작성한 M된 교회법에 있는데요 거기 1항을 보면 어느 교회도 다른 교회들 위에 어떤 말씀의 봉사자나 어떤 장로나 어떤 집사도 다른 직분자 위에 지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지배하려는 모든 불신과 미혹 대신 동등함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직분에 대한 지배를 금지함으로 각 직분의 고유한 직무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동등성이 유지되도록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리면 가령 어떤 공간에 ABC라는 세 사람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빗자루를 들고 B는 마대 걸레를 들었고 C는 손걸레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청소에서 과연 ABC 사이에 동등성이 유지되려면 어떤 관계가 돼야 하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만일 A가 빗자루를 쓸다가 마대 걸레를 든 B에게 막 지시를 하는 거예요 C에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야 걸레는 그렇게 닦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A는 지금 B와 C가 하는 그 직무에 간섭을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이런 간섭이 만약에 수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된다면 A는 B와 C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들의 관계는 결국 상화 관계로 치닫을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A가 B의 걸레를 뺏어버리고 자기가 빗자루란 걸레를 다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A가 귀찮아서 빗자루를 C에게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A는 아무 직무도 없이 B와 C 위에 군림하는 말 그대로 제왕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분에 대한 간섭과 지배권 행사로 고유성의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동등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직분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직분이 계급화되고 또 명예직이 생기고 또 직분의 직무가 막 혼합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분의 고유성이 동등성과 이렇게 짝을 이룬다는 점을 잘 기억하고 이 고유성을 교회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 고유한 직무들을 자꾸 간섭하거나 지배를 해버리면 성도들도 봉사에 있어서 위축될 수 있어요 또 교회에 대한 책임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분의 고유성에 대한 근거구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에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채우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게 지체마다 다 기능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눈은 앞을 보는 기능이 있고 또 귀로는 소리를 듣고 또 입으로는 말을 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지체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이처럼 교회도 직분자들은 주께서 맡기신 고유한 직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사실 직무에 맞게 주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맡기신 직무와 그 은사들을 우리가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간섭하고 지배권을 행사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에는 다른 직분자의 직무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옆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주께서 저 사람에게 저런 직분과 저 직무를 맡기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가 맡은 직무나 봉사에 대한 고유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이렇게 고유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것이 또 방관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임 직분자가 세워졌거나 또 어떤 성도가 새롭게 봉사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유성을 핑계로 당신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직분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는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개혁교회 질서들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도르트 교회 질서 제81조를 보면 목사 장로 집사들은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견책을 실행하고 직분의 실행과 관계된 일들을 서로 친절한 마음으로 훈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장로 교회는 한 직분이 다른 직분을 지배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직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친절한 훈육과 조언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지배, 통제, 명령 이거는 안 되지만 관심, 친절한 훈육, 조언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배, 통제, 명령을 계속 해버리면 직분자는 수동적이고 위축되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받고 명령받는 게 익숙해져서 능동적으로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직분의 직무도 발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관심, 친절한 훈육, 조언을 위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직분자는 능동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자기 직분에 대한 고유성이 확보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은사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역에 힘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직분의 직무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직분의 고유성은 동등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분의 고유한 직무가 간섭과 지배를 계속 받으면 결국 직분의 수직적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동등성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둘째, 직분의 고유성은 지배, 통제, 명령이 아니라 관심, 친절한 훈육, 조언을 통해 유지된다 그리고 셋째, 직분의 고유성은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적극적인 직분자를 세워간다 우리가 오늘은 이 세 가지 요점을 기억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직분의 고유성을 역시 가정에 적용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는 기본적으로 해체주의적인 사조가 상당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공동체에 있는 고정적 형식과 정의를 새롭게 바꾸려는 그런 강력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한 도전을 받는 공동체가 뭐냐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동성결혼이나 이런 비혼출산도 다 이런 도전에 속하는 거예요 즉, 아빠, 엄마, 자녀라는 이 가정의 전통적인 구성원을 해체하고 이제는 엄마만 두 명이 있으면 된다거나 또 아빠만 두 명이 있거나 또 엄마, 아빠 한 사람만 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해체하고 가정 안에 새로운 구성원과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사회에 흐르는 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원인을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조에 노출된 아이들은 부모와 자녀의 전통적인 이 관계에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왜 부모님 말씀을 드려야지 부모님이 나에게 심부름시키는데 나도 부모님께 심부름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그냥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처럼 바꾸려는 시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부자의 관계에서 일탈하려는 느낌이 들 때 보통 이렇게 교훈을 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먹여주고 키워줬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해 즉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어떤 이해타산적인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보답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식의 충고를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이런 개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에 대한 물심양명의 노력 그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항상 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일탈하려는 자녀에게 이런 교훈보다 사실은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는 바로 직분의 고유성 곧 가정에서는 부모의 고유성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해야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고 다스리는 직분자로 부모를 가정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를 다스리고 양육하는 직무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고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그냥 자녀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녀는 부모를 가르치고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그런 직무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직무를 받은 거죠 그게 어린 자녀가 받은 고유한 직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잘 다스리고 양육하는 고유한 직무를 잘 이행해야 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사랑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직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 보면 목사님의 설교는 그 직분의 고유한 직무잖아요 다른 직분자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성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유한 직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사실 장로, 집사 같은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각 직분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직무가 있고 성도들은 그 직무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유한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이런 직분의 고유성을 잘 실현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모,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맡겨진 고유한 직무를 잘 이해하게 되어서 해체주의로 물든 이 시대 속에 우리의 가정을 성경적으로 잘 지키는데 상당히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직분의 고유성을 교회에서 잘 회복하고 또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잘 적용해서 정말 이 시대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